제육원에 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어머 이게 1인분이에요? 응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 국밥껏 맛있었던지 한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어떠세요? 어떠세요? 괜찮아요? 네 엄청 맛있어요 어머니 어때요? 괜찮으세요? 음 맛있어요 아버님 제육이 미스트로 지인 송가인이 만든 거예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서 맛이 있구나 맞아요 그래서 맛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합격! 제육 합격! 제육 합격이요 너무 맛있대 제육 합격 짱 짱 짱 감사합니다 나무자 넣어봐 나무자는 안 따로 넣어봐 바삭바삭해 주름 합격! 주름 합격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네 맛있게 잘했네 저기 어딘가야 우리 쪽동수 갖다가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지 말아 그러니까 정의에 좀 가셨나요? 이게 정의예요 정의에 좀 가셨나요? 에라이씨 저희가 정의에 맞춰서 아이씨 아이씨 덜리가서 그랬나?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게 여기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게 물이 생겨가지고 안 붙여져 안 되겠다 아이씨 자기 너무 해오는 지 오래돼가지고 물이 생겨버리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